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예고됐던 18일, 대전대학병원 의사들이 휴가를 내면서 일부과의 진료가 중단됐습니다. 충남대병원은 감염내과와 비뇨기과, 신경과, 호흡기, 알레르기, 내과 등 4개과 의사가 휴가를 가 휴진됐습니다. 대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충남대병원이 263명 가운데 46명, 건양대병원은 181명 가운데 10명이 휴가계를 제출했으며, 휴가인원을 제외한 다른 의료진들은 정상 외래와 진료에 임했습니다. 앞서 대전에서는 지역 30병상 미만 의원 1,124곳 가운데 4.3%에 해당하는 48개 의원이 휴진을 사전 신고했습니다.